5만 원 그때 내가 준 거 이거 딱 들어있는데 뭘 4천 원 6천 원 구실러워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 4만 4천 원 따시네. 그럼 내가 이거 6천 원을 내놔줘 이자는. 아무리 돈을 따실 것 같아 그냥 바꾸고. 5만 원 그때 내가 준 거 이거 딱 들어있는데 뭘 4천 원 6천 원 구실러워야 되는데 그걸 내가 받아가야 되겠다. 4만 4천 원인데 1, 2, 3. 딱 6천 원 갖고 계시네 왜 안 줬어요. 노른판. 아니 오늘 만나면 줄라고 했지. 6천 원 딱 갖고 계시네. 그날은 잔돈이 없으니까 못 줬으니까 오늘 줄라고 그랬지. 이거는 내가 챙겨야지. 진짜 챙긴다. 노른판 갖다가 아니 남의 지갑을 뒤져가지고 가져가는 법이 어디 있어. 찾아보면 있어서 딱. 뭐라고? 5만 원짜리 제가 중국 거기에 있고. 그건 보태서 친구들 봐서 줬다니까 그러네. 놀으면서 이겼다고. 얼마 들었는데. 얼마 들었는데요. 10만 원. 5만 원 붙여드려야 되겠네. 5만 원 붙여드려야 되겠네. 아니 계산은 계산하니까. 아니 됐어요 됐어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푸포리 단발력. 저기 가야죠. 저기 이발소 갔다가. 저기 이발소 갔다가. 이발소 갔다가. 이발관에. 저기가 이발소예요? 안녕하세요. 어우 예. 염색도 하고. 좀. 멋있게 좀 해드리세요. 염색은 금방 돼요? 아 이거 염색은 뭐. 그냥 이발만 해요. 아니 내가 하면. 내가 깎을게요. 이걸 이렇게 놓고. 그만 발리고요. 면도 하고 난 뒤에. 네. 지게 깎지 말고 밑에. 네. 그럼 아버님은 이발 지금. 몇 개월 만에 하시는 거예요? 아. 오래됐는데요. 두 달 되네요. 두 달 정도요? 네. 두 달 됐어요. 염색은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 오늘 한 번 해보세요. 염색. 염색해야 좀. 자고 하셔야 좋습니다. 뭐. 요건 자주 오십니까? 우리는 저 같이 가면. 저하고 술 한 줄 알지? 아들하고 술 한 줄 안 먹어요. 어머 뭐 술도 많이 먹고. 같이 술 한 줄 안 먹어요? 응. 자 일 안 났지. 서포스도 하는 거. 제주도. 서포스도 하는 거. 아우 맛있다. 뭐든지 참. 살아가는 게 좋아요. 다 그래요. 몇 피 빨리 있고. 빠지 빨리는 뭐. 다이로는 오면. 사오고. 여기 몇 피 많이 자주 보고 싶으면. 전화를 다시 해주고. 이사. 아우. 그래. 근데 머리가 자꾸 더 빠지세요? 그런 건 아니실 거예요? 빠졌어요. 많이 빠져요? 빠지죠. 안 빠지는 약. 이 자리에 이거. 네. 약방에서 사가지고 발라봤어요. 발라보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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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간 검색은 어떻게 했어요? 흑골이 이발사. 그거는 옛날에는 아니죠. 요즘에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오래 계셨어요? 이거 어디인지? 사십니다. 저희보다 머리가 다 왔습니다. 요즘 머리가 짧게 하거든요. 짧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머리는 밑에 위하고요. 피타이 가까이. 그래서 그린이 하와이 요즘 위에입니다. 바퀴가 보다 보다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훨씬 머리 안 잘하고 있고. 맞죠? 네. 어? 이온님. 이온님. 이온님 씨. 이온님 씨. 네지네요, 진짜. 아, 오! 와 되게 당연하지 사우도 이렇게 염색 체험하고 오늘 호환은 마음에 드신다니까 다행히 아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잡으세요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